비록 사랑이 눈물을 지레도 사랑은 끝나지 않는게 비록 사랑이 눈물이 되었는데 비록 사랑이 너무 소중해서 비록 사랑이 너무 좋다고 비록 사랑은 돼서 비록 사랑이 너무 사랑을 해줘 비록 사랑이 너무 좋고 진서오빠 따라충 해가지고 갔다니 감정하고 있었어 아이디도 이제 따라충을 안는구나 들켜버렸어 아이디가 말해줬어 진서 따라충이네요 자다가 깼어요 노래가 좋아하는 노래 나와서 깼어요 많이 만나고 싶다 아마도? 맞아맞아 처음에 오우 우승공부하시나요? 적덕질하고 있었어 아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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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어디죠? 그... 상주해수역 장 네 거기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주해수역 장 남해군 경상남도 남해군 상주해수역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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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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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수 всех. 안녕. 안 믿어 주네요 고추장이 만능인데 진짜 고추장 좋아한다니까 피빔밥은 잘 하겠다 고추장 좋아할게요 고마워요 아니 고춧가루도 넣고 고추장도 넣으면 맛있다 아닌가요? 고춧가루 둘 다 넣어야 돼요 고춧가루 둘 다 넣어야 돼요 고춧가루 둘 다 넣어야 돼요 밥맛 없을때는 밥에다가 케찹 비벼먹은 거 비벼드세요? 케찹 비벼먹은 거 맛있어요 저 그 유치원 다닐때 유치원 다닐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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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오빠 편이에요 고추장축 누구야? 고추...민추 민추 얘가 방송을 해 자꾸 제꺼? 유안녕 왜 너가 방송키고 있는데 내꺼만 보다가 지금 나갔어요 누가요? 아 그래요? 그래서 vinuti 과일 시작 마치마 Samantha 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짜장면에 고춧가루 넣으면 진짜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지금 저녁시간이잖아요, 밥 꼬박꼬박 잘 챙겨먹읍시다. 제일 잘하는 음식, 저는 뭐든지 잘... 기승전 고추장 이렇게 네가 그리워 사랑해 부대찌개 맛이야 이렇게 네가 그리워 사랑해 알겠어요, 안 아프고 조심히, 조심히 감사합니다. 미칠듯이 난 그리워 너의 기억만 가득 남아서 이렇게 네가 그리워 사랑해 널 사랑해 미칠듯 너를 사랑해 난 괜찮아, 나는 괜찮아 속삭이는 고백 그렇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저도 핸드폰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어요. 다음주에, 진짜로, 우리 다음주에 만납시다. 제이세아 저 지금 펠포리아 지금 펠포리알께네 며칠개 되도 있고 지금 8월 19일까지 저희는 잠을 자겠습니다 상주 음모래비치에서 만나요 이야망 이어갈게요 안녕 바이바이 다음에 만나요